무슨 소리야? 진짜 어머니 더러워. 투자금 퇴해내라고 했어? 그래, 결혼도 안 할 건데 우리가 그런 투자를 왜 해? 그건 내가 성재씨랑 업무상 딜로 투자한 거야. 왜 엄마가 나서? 내가 아버지 설득해서 투자한 거야. 너 혼자 이물은 안 됐어. 엄마 왜 이래 진짜? 정말 나 죽는 거 보고 싶어? 뭐? 그럼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? 엄마 때문에 내 결혼 두 번씩이나 파트너 했는데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. 이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야. 했으면 후회했어. 엄마야말로 후회해. 그 놈봐 장례치르고 나까지 줄초장 치르고 싶어?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? 왜 내가 못 할 것 같아? 민철 씨랑 파트너 했을 때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아멘